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해볼 제품은 바로 블랙베리사의 키원 제품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블랙베리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한동안 모사지의 새로운 개봉기나 리뷰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걱정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사실 5월달 6월달에 신제품이나 어떤 가젯 새로운 제품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영상이 좀 뜸했지만 또 블랙베리 키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블랙베리의 대표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쿼티 키보드가 탑재된 안드로이드 제품입니다 기존에 프리브나 패스포트 같은 제품도 나왔었지만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을 것만 같은 쿼티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키원의 스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5인치의 3대2 비율의 액정이 들어가 있고요 CPU는 조금 아쉽지만 홍미노트4X와 동일한 625 버전의 CPU가 사용이 됐습니다 고성능 게임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는 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그 외에 카메라는 나쁘지 않은 성능이고 심지어 620 버전인데 배터리가 3505mAh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굉장히 오랜 러닝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는 7,8월에 출시가 되는데요 대신에 메모리가 64기가 그리고 램이 4기가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출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국내에 좀 더 좋은 제품이 나타난다는 건 좋은 거겠죠 어쨌든 저는 참지 못하고 영국에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사실 5월 초에 출시된다는 게 굉장히 많이 밀려가지고 겨우겨우 받게 됐네요 자 일단은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아래로 실이 붙어 있는데 제가 실물을 너무 보고 싶어서 먼저 뜯어봤어요 자 요렇게 박스 겉면을 개봉하게 되면 안쪽에도 블랙베리 키원이라고 박스에 이렇게 양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제품을 개봉하게 되면 안쪽에 블랙베리 키원 제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구해온 제품은 실버 제품이고요 국내에는 모두 블랙인 블랙버전이 출시될 예정에 있다고 하니까 뭐 블랙버전이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내 출시 제품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는 요렇게 본체와 함께 하단부에 자 요렇게 유심핀,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핀이 들어있는 박스와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는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자 요렇게 안쪽에 요렇게 열 수 있죠 어느 아이폰 이후부터는 다 요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존에 더 이상 배터리 분리해서 유심 넣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안쪽에는 요렇게 이어폰 다행히도 블랙베리 키원은 아직 이어폰 단자가 살아있습니다 대신 뭐 인이어 이어폰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USB-C 타입의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USB-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만 현재 미국에서도 출시가 되긴 했는데 물량이 너무 없어서 대부분 국내에 구입하신 분들이 영국발 물량이기 때문에 요렇게 영국에서 사용하는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요정도로 하고 바로 제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베리 키원 내부를 모두 개봉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 뒷면에 있는 요 블랙베리 특유의 질감을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고무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보호필름도 너무 뜯어보고 싶었는데 개봉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고 싶어서 아직 뜯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요 포르쉐 문양을 생각나게 하는 요 문양이 굉장히 좀 더 멋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지 않나 합니다 일단 필름을 제거를 한번 해보죠 자 어 여기가 뜯는... 아 맞죠 뜯는... 아 이게 잘 안 뜯어지네? 자 요렇게 앞 보호필름을 제거를 했습니다 한번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블랙베리라는 로고와 함께 아래쪽에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7.0 버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라는 로고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안드로이드의 취소, 홈, 그리고 멀티택싱 버튼이 순차적으로 뜨게 되고요 생각보다 부팅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어요 자 요렇게 합쳐져서 블랙베리가 안드로이드랑 만나는 형상의 부팅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마 초기 메뉴가 뜰 겁니다 자 그럼 빠르게 세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세팅을 맞춰봤는데요 세팅을 맞추고 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블랙베리 새로운 안드로이드 UI에 대한 설명이 요렇게 지나갑니다 뭐 사실 거의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뭐 저는 뭐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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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요렇게 옆으로 하면 엣지 컨트롤 비슷한 게 있기는 한가봐요 근데 이쪽이 약간 엣지 형태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엣지 같은 엣지 느낌은 아닙니다 자 뭐 어쨌든 안드로이드가 바뀌면서 요렇게 허락해줘야 되는 게 많아졌고 동의를 다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대로 블랙베리 키원 에디션은 4.5인치 상단에 액정 그리고 하단에 쿼티 키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신 이 쿼티 키보드의 자판에 눌린 감은 굉장히 좋아요 기존의 블랙베리의 쫀득쫀득함을 좀 느낄 수 있는 다시 한번 블랙베리의 장점을 찾아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쿼티 키보드를 썼던 스마트폰 중에 HTC에서 나온 차차라는 폰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사실 차차 같은 통 알루미늄 같은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뭐 특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하단에 있는 스페이스바 버튼이 지문인식 버튼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이 살짝 튀어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뭐 기존의 스마트폰들이 굉장히 지문인식을 하나의 수단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는 LED 인디케이터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메인 화면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홀드 버튼과 전원 버튼이 왼쪽에 이번에 블랙베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요 홀드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지문으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는 유심을 넣는 유심 슬롯과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컨비니언스 키라고 해서 원하는 기능을 맵핑할 수 있도록 추가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요 기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카메라 키로 맵핑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액션을 아무거나 골라서 맵핑할 수 있다니까 카톡 같은 거 페이스북 인스타 본인이 쓰는 사용대로 맵핑을 좀 한다면 좀 좋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적외선 밝기를 조절하기 위한 적외선 감지 포트 그리고 LED 인디케이터 그리고 수화부를 위한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고요 왼쪽에 카메라, 전면 카메라,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으로 가보시면 기존의 블랙베리 로고와 디자인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살린 굉장히 깔끔한 형태의 포인트가 살려져 있는 패턴 점 패턴 포인트가 살려져 있는 뒷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장 배터리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진 않지만 이 고무 같은 느낌의 재질이 손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카본 재질의 뒷판도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뒷판 디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플래시와 1300만 화소의 아니죠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주변에 크롬 링이 되어 있어서 뭐 좀 더 카메라가 잘 찍힐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네요 뭐 일단 기존까지 진행된 해외 리뷰에서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보여준다라고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는 외장 스피커 물론 한쪽은 마이크겠죠 한쪽은 마이크고 한쪽은 스피커 역할을 하는 외장 스피커와 USB-C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곡선과 직각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잘 살린 굉장히 좋은 블랙베리 디자인을 잘 살렸다 그리고 커티를 포함한 안드로이드의 유일한 커티 스마트폰이다 라고 개봉기를 이야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 왼쪽 상단에는 요새 많이들 빠지고 있는 3.5파의 이어폰 단자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정도의 스펙 조금 스펙이 아쉽긴 합니다 6.25 칩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펙이 아쉽기는 하지만 최근에 안드로이드나 제가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끊었기 때문에 이 정도 스펙 대신 쿼티 키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블랙베리 키원을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풀터치폰만 나오는 최근의 현실에서 이렇게 쿼티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쿼티 키보드가 달린 그것도 쿼티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블랙베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제조사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제조한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중국 제조사 러시아 제조사 이런거 상관없이 굉장히 블랙베리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많은 관리가 있었던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해외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약 8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에 꿀리지 않을 정도의 디자인과 첫인상을 주는 스마트폰이다 오래 기다린 쿼티에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스마트폰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세로 길이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G6랑 거의 동일한데요 G6랑 비교했을 때 사실 블랙베리 키원이 더 고급져 보이는 것이 제 개인적인 평입니다 자 어쨌든 국내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텔레콤을 통해서 약 7월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8월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스펙도 지금 해외판보다는 좀 더 높은 램 4기가의 내장용량 64기가를 가지고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또한 블랙, 실버 두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정말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서 국내 버전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메인폰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보고 리뷰 영상으로 꼭 이번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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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